나랑 7년을 만나고 겨우 두 달 반 만에 근데 벌써 남자가 생겨? 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? 어떻게 된 게 너한테 잘하면 할수록 난리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내가 지금 무슨 오해가 있는 X지거 들어! 우린 다른 애들이 사귀고 그런 거랑 달랐어 영혼이 통한다는 느낌 알아요? 내 여자친구는 X지보다 커? 내 남자친구도 X지 커 오늘 우리 5년째 되는 날이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? 열어봐 머리핀이네? 내가 그날 얼마나 섹시했는데 아 그게 X지 안 해줘요 X지로는 아직 X지 잘 모르나 보다 지금 팬이 뭐 입었어? 궁금해? 우정은 X지 하는 사람 봤어? 제가 남자친구 되는 사람인데 당신 누구야?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건 만난 적이 없어서이지 않을까? 진짜로 만날까? 我的 Zack 9880 제 2 갑자기 아 저도 이게 는